안녕하세요 9988 산야초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 입니다. 자 저는 오늘 조금 깊은 꼴짝으로 산야초 탐방차 가는 중입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조금 내렸다가 좀 그쳤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자 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뿌리가 용에 쓸게만큼 매우 쓰다는 용담입니다. 자 용담이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용에 쓸게만큼 뿌리의 맛이 매우 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용에 쓸게 맛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쓸게는 전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산에 와서 이 용담뿌리를 캐가지고 실제로 맛을 보죠 얼마나 쓰는지 그런데 먹어보면 정말 목이 막힐 만큼 그 정도 씁니다. 제가 한방에서 용담을 그냥 용담이라 부른다 그랬고요. 그 외에도 초룡담, 관암풀, 관암풀, 백근초, 담초, 고담초 등등 아주 다양한 이름이 있죠. 주로 줄기는 다 자라면 한 50에서 60cm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는 이 용담은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비스듬히 들은 누가 있죠. 그리고 이런 보십시오. 잎은 서로 마주 나가 있고요. 잎 자루는 없습니다. 주로 한 8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꽃이 피고요. 지금 용담 꽂아 보십시오. 꽃의 색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약간 종 모양을 이뤘는데 색상은 어떠죠 이게 약간 푸른색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용담도 마찬가지고 이 다른 식물들도 바깥에 있는 야생의 식물들은 대부분이 서로 교별해 가지고 비슷한 식물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러다 보니 사실 저 역시도 이런 풀을 모르는 식물들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용담도 산용담, 수염용담, 갈립용담, 비로용담 등등 그 종류는 좀 다양했지만 전부 다 똑같은 약재로 쓰고요. 그리고 이 용담은 주 약효 부위는 바로 뿌리에 있죠. 그러니 꽃이 지고 잎이 약간 말라질 때 즉 몇 갈부터 이런 봄 사이에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야구경을 쓰고요. 자 그리고 이 용담의 약성은 찬성질이고 맛은 매우 쓰고요. 그 다음에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맛이 매우 쓴 약재도 있죠. 그 쓴 약재들은 대부분이 찬성질입니다. 이 용담은 사실 보기는 키 작고 별 볼품없는 풀이지만 그 약효는 실로 놀랍죠. 자 주 효능을 본다면 이 용담은 항암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 외에도 찬성질이 또 몸에 열을 내리는 작용과 항염, 항균, 소염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을 낮춰주고 간에 열을 이렇게 빼주는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진통작용이 뛰어나서 르모티스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관절통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간에 이렇게 열이 많이 쌓인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청간작용 간을 열을 내려주고 좀 식혀주는 거죠. 한마디로 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 용담이고요. 자 지금 용담뿌리 한번 보십시오. 뿌리는 뭐 그리 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가나다나 하얀 수염뿌리가 많이 달려 있고요. 그 뿌리 떼가지고 조금 맛보면 하면요. 아마 깜짝 놀랄 만큼 씁니다. 이 용담뿌리의 그 썬 맛은 겐티오피크린이라는 그런 성분이죠. 그 성분은 입속에 미각을 이렇게 자극해서 위액을 분비를 많이 시켜주고요. 또 그리고 이 성분은 위하고 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 옛날부터 썬 것이 약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성분은 몸속에 싹 숨어있는 각가지 염증 덩어리를 섞여주는 녹여주는 이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바로 항암약제를 쓰고요.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류모티스 관절염이나 그 외에도 관절염, 팔다리 마비 이런 질환에도 아주 좋고 또 만성위장염증 즉 잘 낫지 않고 오래된 위염에도 아주 두려운 효능이 있고요. 또 그리고 당남암, 체장암, 위암에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단점은 야시장에 많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주로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들 근제상에 가시면 수입품으로 판매하지 실제로 국내에 나오는 용담은 아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용담은 용담 하나만 써있는 것보다는 꿀풀이나 삼백초, 어성초, 너릇나무 이런 거와 함께 사용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이 용담을 위암이 걸린 쥐에게 액을 주사해서 실험해 보니 암세포가 아주 뚜렷하게 사멸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논문 발표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용담 잘 보셨죠? 매우 써지만 그 약효는 실로 놀랍다. 혹시 구독, 엄지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잘 모르시면 제가 집핀한 산하초과정 100과 글람바 701번에 가면 이 용담에 대해서 아주 상시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용담 보이죠? 글람바 701번 아주 상시하게 나와 있으니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